강태중과 황금복은 친자관계가 맞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금복이랑 강태중이 친자관계입니다. 이 검사 잘못됐어 잘못된거야. 아이 정말 왜 이래. 여보. 이게 뭐냐고. 말해. 건강검지표에요. 대답해요. 맞죠? 네 맞습니다. 내놔요. 나와 당장. 나와 당장. 나와 당장. 아니. 이게 어떻게. 전 이만 근무시간이라 돼서요. 어딜 가요? 어딜 가요? 저거 뭐야? 다 봤잖아요. 내 건강검진표라고. 저걸 이 밤에 여기까지 와서 보고 있다고? 그것도 백리양씨하고? 그게 뭐 잘못됐어요? 급히 보고해야 된다고 해서 왔어요. 왜? 어디가 안 좋은데. 그걸 당신이 알아서 뭐하게? 이혼하자며. 내가 죽던 살던 무슨 상관이야? 나 이제 더 미련 없어. 더 살고 싶은 마음도 없다고. 그런 사람이 며느리 시켜서 그런 짓을 해? 무슨 소리에요? 촬영장 사고. 당신이 문혁이초한테 촬영장 사고 내라고 시켰다며. 누가 그래요? 걔가 그래요? 그래. 그렇게까지 해서 그 촬영을 막으려고 했던 이유가 대체 뭐야? 잘못했으면 몇 사람이 죽을 뻔했다고. 나 아니야. 나 그러라고 시킨 적 없다고요. 제발. 제발 그만 좀 해. 사고 낸 거 처벌받고 정리되는 대로 이혼 절차 밟아. 누구 맘대로? 절대 이혼 못 해요. 할 수 없지 그럼. 법으로 하는 수밖에. 예령이가 촬영장 사고 범인으로 지목됐다는 거 들었죠? 우리 예령이가 한 거 아니야. 그래요 그럼. 그건 검찰 가서 확인해 보고. 우리 엄마 사진첩 내놔요. 뭐? 어제 훔쳐간 엄마 사진첩 달라고요.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무슨 사진첩?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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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게 진짜. 이쪽 구역에. 뭐. 엄마.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엄마. 이게 뭐야? 근복이 너 나가있어. 엄마 금방 나갈게. 이거 확인하려고 참이현이랑 만났니? 이거 확인하려고 오씨 아저씨 만난거야? 너 아직 모르는가 보구나. 니가 내 손바닥 안에 있다는거. 설마 너 이거 강혜상한테 밝히려고 하는건 아니지? 근복이랑 강민혁이 어떤 관계였는데 이거 근복이가 알면 정말 충격받을거야 알지? 네가 지금 나랑 우리 근복이 걱정하고 있는거야? 당연하지. 내가 너희를 걱정 안하면 누가 하겠니? 너 잘 들어. 이거 너랑 참이현이 가장 몰렸을 때 그때 내가 터뜨릴거야. 한 번만 더 이거 갖고 장난치면 그때 니들 각오해. 내가 말 안해도 알겠지만 너랑 참이현 지금 사방이 지뢰밭이야. 내 말 명심하는게 좋을거야. 어머니도 같이 왔어요? 곧 나오실거에요? 여...여기는 어떻게... 데려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늦었는데 얼른 어머니 모시고 들어가요. 가요. 어머나. 어? 야! 야! 형님! 회장님! 어? 근데 세 분이 어떻게... 회장님 어디 다녀오시나봐요? 예...일이 좀... 얼른 가세요. 가자 근복아. 가자. 잠깐만 저기... 괜찮으시면 차 한잔 하시고 가세요. 말...말자야. 아니 여기까지 오셨는데 차 한잔 대접하는게 어때서 그러니? 저기 그냥 편하게 잠깐만 앉았다 가세요. 그러세요 회장님. 아! 아...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 테라 씨랑... 아유 진짜... 불편하실까요? 앉으세요 회장님. 아 예. 고마워요. 아 근데... 소 팀장은... 예. 저기 누구 좀 만나러 갔어요. 예. 아 예. 저기...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방 차 내올게요. 왠실아. 아... 저... 회장님. 저기 제가 긴히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요. 저기... 아니... 아유... 왜 그러세요? 편히 앉으세요. 아 아니요. 제가 지금 그럴 입장이 아니라서요. 저기... 실은 제가 그... 동생 되시는... 강 테라 씨요. 우리 테라를 알아요? 예. 그러니까... 테라 씨랑 저랑요. 저기... 서로... 입 못 다물어? 회장님. 얘 말은... 이만큼도 기다가 듣지 마세요. 예. 아유 진짜... 고객님. 아니... 회장님. 제가 다음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아빠. 이 아저씨 누구야? 아... 이분은... 장차 아빠의 그... 형님이 되... 아... 아니아니야. 회장님이시요. 회장님. 금복이 언니가 다닌 회사의... 회장님. 아... 안녕하세요. 편광이라고 해요. 옥편광. 아... 아... 그래. 아주 귀엽게 생겼구나. 그쵸?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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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실아. 셋이... 어디 같이 갔다 온 거야? 우연히 만난 거야. 하하. 백리향이랑 참미연이... 정말 다 알았어. 금복이랑 저 사람과 함께. 뭐라고? 아... 조... 조용히 해. 예. 그럼... 강 회장도 안 거야? 금복이가 자기 친딸이라는 거? 아직... 그 사람들이 유전자 검사에서 확인하고 있다가 내뺐어. 그 미친 것 같아. 이거... 조만간 그거 터져. 네가 숨긴다고 될 일이 아니야. 나... 결심했어. 뭐? 다 말하기로? 어... 백리향하고 참미연이 하는 짓 보니까... 내가... 강문혁 씨 배려해줄 처지가 아닌 것 같아. 그렇다니까. 우리 금복이도 자기 자리 찾아줘야지. 저게 뭐냐. 지 아버지 앞에 놓고 회장님 회장님. 저게 뭐하는 짓이야. 이건 할 짓이 아니야. 내가 할게 엄마. 어? 어? 뭘? 뭘? 아... 아까 그 봉투 안에 건강검진표랑 이전자 검사서랑 같이 들어있었던 거야? 정신 좀 차려봐. 금복이가 강 회장 딸이라는데 이제 우리 어떡하냐고. 무슨 말 좀 해봐. 강서방이 강 회장 아들이 아닌데. 금복이가 친딸이면 당신 이 집에서 쫓겨나고 은실이 뭐니 이 집으로 들어오는 거 시간 문제야. 조용히 해. 당신 시어머니 알아봐. 당신 뼈도 못 추려. 검사서 내놔. 그거 없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까 은실이가 와서 뺏어갔어. 은실이 아까 거기 왔었단 말이야? 어. 그래서 실토했어? 우리가 두 사람 검사한 거? 이미 알고 왔는데 어떻게 그럼? 그 검사서도 가져갔다니까? 하... 은실이 아까 그 이 만난 거 아니지? 설마? 근데 강 회장 왜 안 와? 어디 간 거지? 아까 거기서 그 이한테 다 말한 거 아니야? 하... 우리 에이린이... 우리 에이린이 어떻게 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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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맛있죠 아저씨? 우리 은실이 모가 붙인 거예요. 하하! 그래. 맛있다. 하하! 저기 우리 군복이가 참 예쁘죠? 아 예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우리 문혁이하고 짝지워주고 싶었는데 그러게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그래도 며느리 안 삼으시길 정말 다행이에요 하드리도 왔어요 정말 아니 그게 무슨 저기 그만 늦었는데 가보셔야죠 아저씨 언제 또 오세요? 응 글쎄 자주 놀러 오세요 이런 영광인데 아저씨가 다음에 올 때 선물 많이 사 올게 괜찮아요 그냥 빈손으로 오셔도 돼요 참 행복하게 사시네요 부럽습니다 뭐 우린 비록 없이 살아도 서로 없으면 안 되고 그리고 서로 보태고 보듬고 그러고 살아요 그게 사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게다가 우리 은실이 돌아온 뒤로는 천국이 따로 없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저희는 뭐라구요? 우리 오빠가 황은시 씨랑 말실신에 갔었다고요? 네 은실이님이랑 금복이랑 회장님이랑 셋이서 뭐야 뭐야 이제 아주 대놓고 같이 다니는 거야 그래서 마실씨 우리 오빠한테 뭐 이렇게 튀는 거 아니죠? 왜 티를 안 느꼈어요? 바로 무릎 꿇고서는 형님! 네? 할래다가 우리 누나 때 못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이러다간 우리 평생 가도 결혼 못 해요 장애물이 많아도 너무 많아 그럼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사고는 이미 쳤고 아 방법을 찾긴 찾아야 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한테? 타라씨 족발 먹고 싶돼서 사준 건데 급하게 먹어서 속이 안 좋아요 왜? 아 왜 이러지? 아 어제부터 이상하네 회장님이? 응 아까 집에 잠깐 차 한잔 하시러 오셨었어 근데 엄마랑 회장님 분위기가 뭔가 좀 원씨를 내가 가장 몰렸을 때 터뜨리겠다 나랑 내 아들 몰아내고 그 자리에 니들이 들어오게? 꿈도 꾸지마 지금 어디야? 당신 아들 꼼짝없이 쫓겨나게 생겼어 그게 무슨 소리야? 황군복이 그 이 자식이래 그 이랑 황은실 딸이래? 당신이 그렇게 싸구돌던 황은실 그 여자딸 황군복이 문혁을 몰아내게 생겼다고 뭐야? 설마 그것까지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 뭐? 그래서 내가 한국에 온 거야 내 아들 문혁이 강태중한테 버림받기 전에 내가 데려가려고 대체 당신? 황은실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야? 뭐야 아들들? 난 절대 문혁이 황군복한테 밀리는 꼴 못 봐 그래서 내가 데려간다고? 지금 걔를 데려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잘 들어 내 집은 내가 갖고 있는 전 재산 다 경수 씨한테 줄게 그걸로 강태중 끌어내려 그리고 그 자리에 문혁이 안 칠 거야 문혁이 안 칠 거야 문혁이 안 칠 거야